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폭은 크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세트하고요. 키워드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이 어느드. 2022년 5월 4일 이후 344일 만에 900선 탈환이 목전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우리 이데일리 여러 다른 방송을 통해가지고 12월 중순 말에 제가 다른 사람들이 우려함과 달리 2023년 상반기는 정말 좋은 장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돈을 좀 벌어야 된다. 이런 농담 상황 이야기 좀 드렸는데 특히나 작년 12월 말에 690은 이제 못 본다. 그리고 2월 중순에 850은 충분히 간다. 그리고 2월 3월 초에 가뿐히 900선은 넘는다. 여러분들 주도주 종목에 집중을 하자. 거래소 아닙니다. 코스닥에 집중하셔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약속을 지킨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킨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요. 특히나 오늘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침 1기 에코프로의 보고서로 인해가지고 전기차 섹터의 전체적인 사이즈가 갯상승 은봉이 나고 있고 오히려 더 어제 좋았던 전기전자 반도체는 갯상승의 은봉이 나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끼어 있는 현재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세의 흐름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더 개파락의 양봉의 전기차 2차 전지 소재는 개파락의 양봉에 기심을 붙을 것 같고 오히려 더 지금 바이오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수는 밀리지 않고 지금 현재 외국인이 490억 저번주 며칠 전부터 외국인이 1900억 3000억 매도했는데 오늘 장중 490억까지밖에 매도 안 한다는 것은 사실상 5장에 매수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5장에 900성 이상의 차량이 가능한 시기가 오늘이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 매수 포지션은 사실상 2차 전지 소재가 오늘 많이 눌려있지만 저평가 많이 눌려있는 종목들 한해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로 매수가 가능하고 특히나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는 조금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섹터로 한번 계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습지 테마를 보게 되면 조선, 철강, 수소, 풍력, 에너지 쪽이 오늘 강세로 돌고 있고 특히나 한 4달 정도 조정을 좀 받았을까요? 중장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과 그리고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피로보틱스의 상한가로 인해서 올라가지 전체적인 종목들은 역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단기적 테마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부품 뿐만 아니라 차량 등량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저출산 구리 제가 올라가고 있는데 테마 1, 2, 3번은 여러분들을 보시게 되면 특징적인 게 있죠. 기존의 주도주는 오늘 한 차례 좀 쉬어주는 분위기고 나머지 소외받았었던 섹터가 올라가는 현상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장중에 여러분들 유심히 좀 봐야 되는 종목들을 하나 둘씩 좀 체크해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삼성중공업이 60위선 돌파인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0위선 돌파인캔들에서 안타가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추세를 돌려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롱 포지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SD 엔진이 더 이상 하단 자리 눌림목 자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롱 포지션으로 최대 저점을 잡아볼만 하고요. 그리고 세아베이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양편이 나온다면 내일까지도 롱 포지션 그리고 정고점 2만 7천 원 넣는다면 이제는 2분기 롱 포지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순과 철방 그리고 중장비 관련 주에서 여러분들이 저평가해서 저가 매력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코스닥 시장 작년 5월 이후 거의 1년 만에 지금 900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공략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케어젠입니다. 케어젠 아침 일찍 노무라에서 정말 좋은 레포터가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우상향 패턴이 나오고 있는 자리에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는 있지만 역시 주식은 우상향 신고가 매매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오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자 노무라에서는 지금 목표가 지금 한 30만원 가까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22만 9천원 오늘 9%가 올랐습니다. 자 오늘 사실상 이 장중에 따라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요. 펩타이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올해 매출 지난해 매출 올해 매출은 지난해 매출의 2배 넘는 1500억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11개 국가의 1조가 넘는 수출 공급 계획을 체결되어 있고 사실 가파만 성장을 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없어서 못 파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케르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9%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9%까지 올라간 종목을 지금은 매매한다는 건 사실상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양천이 나오는 자리 밑에 꼬리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는 게 좋고 종가 기준 아니면 내일 음봉 공략이 좀 좋을 듯 합니다.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5만 원에 손절가 20만 원 두고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 양 이틀 동안 나누어서 분할 접근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 공략 쪽 케어전 구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오시는 대로 25만 원 손절가 2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